저는 매번 그런 것 같아요 하정우라는 이름이 포스터에 딱 붙어 있을 때 이상한 묘한 어떤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낯설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깐 영화제를 갔을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큰 성공을 얻으면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아마 우리 아이를 나왔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고 있으면 즐겁고 지금은 저보다 큰데 베를린의 영광이 조선인의 손기정의 영광이야?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죠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 1947 보스턴 9월 27일 극장 대개봉